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 입니다 부족한 제 채널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고 조언을 해 주신다든지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한 걸 알려주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엊그제 싹소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죠 이게 죽은 게 아니고 그거는 그분한테 제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뜻에서 강력하게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안 하면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진짜 안 죽었습니다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신 분 혹시라도 기분이 상하셨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하고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 분을 가장 저는 좋은 구독자님이고 시청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앞에 보신 바이솔동산을 만들다가 지금 그걸 지금 네번째 리모델링 리모델링 아니라 확 뜯어 권치는 걸 네번째 지금 하는데 어제 이제 바이솔동산을 심다가 하도 신기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건 친척 언니 집에서 화분을 가져오면서 바이솔동산이 심어진 화분이랑 같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화분들은 제가 좀 낮은 데 심어져서 보도볼록 같은데 온 게 심으면서 별로 이상한 점을 발견을 못 했고 이번 화분은 아 보니까 이상하게 큰 것만 어제 저녁에 쏙쏙 뺐는데 빼다 보니까 자갈이 안보여요 안보여서 아침에 이제 그 화분을 탁 엎었거든요 엎어보니까 이 화분이 낮은 것도 아니고 제법 긴 화분입니다 그런데 한 70% 정도 흙을 채우고 심었는데 바이솔를 그 흙이 밑에 배수 그 깔망도 안 깔고 자갈처럼 생긴 걸로 조금 한 줌 정도 넣었는지 그게 밑에 이제 조금 오로록 있더라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 처음 보다 보니까 바덕이에요 바덕 바덕인데 내가 그랬거든요 언니한테 아 바이솔은 언니야 이렇게 깊이 심는 게 아니고 그 화분 위에까지 흙을 채워서 이 새끼들이 조랑조랑 화분 밖으로 달리게 이제 그렇게 해야 예쁘다 했더니 바이솔인가 뭐 다육인가 뭐 이신가도 모르고 그냥 심었다고 뭐 물 한 번 안 줬고 그냥 뭐 뭐 여름에 말라지 말라지는 대로 겨울에 얼어 죽으면 죽는 대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놔 뒀다 이러더라고 노지에 그래서 세상에 이게 거의 밧허키 인데 이게 이렇게 몇 년을 3,4년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한번 이걸 찍어 올려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든지 아니면 이걸 바이솔를 잘 전문적으로 아셔서 이 밧허키만 심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그게 왜 그렇게 이렇게 사는지를 우리는 흔히 마사이에 심어야 안전하고 바이솔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 봅니다 뭐 별것도 아닌 영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바이솔를 지금 2년 3년째 키우는데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한 해는 다 살았다가 그 다음에는 싸그리 죽고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저는 정말로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삼 바툭에다가 한번 또 심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풀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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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